군의군의 대구 편입이 넉 달 정도 앞두면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의군에서는 대구 편입과 관련한 잇따른 보고회가 열리고 있고, 대구 편입 이후 혹시 모를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이정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했던 군의. 때문에 군의군의 대구 편입은 지역의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군의군이 대구시 편입을 확정 지으면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지역의 당면한 과제들도 금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 특히 군의의 경우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 편입되는 만큼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면서 민생 분야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지역 편입으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는 등 행정조직을 손받습니다. 농정사업의 기획과 생산유통체계를 효율화하면 경쟁력 강화와 시장 개척에도 용이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군의군에 집행하던 올해분 예산과 지방세 과세권은 회계와 행정연속성을 위해 연말까지 유지하고 대구시는 농민수당 등 농업 관련 예산을 집행할 조직 정규와 함께 조례 제정 등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합니다. 의성소방서가 담당하던 군의 119안전센터와 지역대역시 다음 달 개소할 대구 북구 강북소방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꼼꼼히 인계 인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로 업무 이관되는 강력사무인 상수도, 대중교통 분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구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다만 대중교통통합의 경우 예산 지원 등의 민감한 사안이 동반되는 만큼 대구시와 군의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체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북도는 오는 22일 군의군청에서 군의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현안 사항과 공동 대응 과제 발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